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A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, 펀드 이익 훼손,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운용사가 재개발용 토지를 매입한다는 정보를 얻은 뒤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매입했다가 되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. 또 토지 매입 자금을 얻기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금감원은 A씨를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, 위법 사실을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